안녕하세요 여러분. 소스테인의 당황크니. 오늘은 대화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요즘 이가 좀 아파서요. 지구하에 가야겠어요. 요즘 이가 좀 아파서요. 지구하에 가야겠어요. 그래요? 제가 무료 진료를 지원하는 것을 알아요. 그래요? 제가 무료 진료를 지원하는 것을 알아요. 인정르, 그념 스코어 건 라인 다 오프탐까 빈업지바라 엇 겟라이. 그래요? 인정르, 제가 그념 무료 엇 겟라이 진료를 빈업지바라 지원하다 오프탐 굿공. 곧디 건 라인 알아요. 스코어.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예요.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에요. 그지 건 라인에 그냥 건보는 비싸고래. 제가 그념 한국어 비싸고래 배우다 린 곧디건 라인이에요. 그지요. 지나가다가 지구하 진요를 하는 것을 봤어요. 지나가다가 지구하 진요를 하는 것을 봤어요. 건 라인 다 오프탐까 빈업지바라. 지나가다가 건 라인 다 오프탐까 지구하 진요 빈업지바라는 것을 봤어요. 슬로우탐까 빈업지바라는 것을 봤어요. 그래요? 언제 가면 진요를 받을 수 있을까요? 그래요? 언제 가면 진요를 받을 수 있을까요? 인정평, 브러슨 밟다우 다 빈업지바라. 그래요? 인정평, 언제 빈업지바라. 가면 브러슨 밟다우 진요 빈업지바라 받을 수 있을까요? 아이 되도록만. 일주일에 하는 것 같아요. 일주일에 하는 것 같아요. 브러하이지넛 등가야 뜯. 일주일 등가야 뜯. 하는 것 같아요. 브러하이지를. 아여져서 고마워요. 아여져서 고마워요. 어곤 나다 반주 브랍. 아여져서 고마워요. 아곤 따라하세요. 솜타탐 넓디읍. 도안씨 왜 밥을 잘 못 먹어요? 요즘 이가 좀 아파서요. 지구에 가야겠어요. 그래요? 제가 무료진요를 지원하는 것을 알아요.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곳이에요. 지나가다가 지구와 진료를 하는 것을 봤어요. 그래요? 언제 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? 일주일에 하는 것 같아요. 아저져서 고마워요. 네 잘 읽었습니다. 오늘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 만나요. 아곤 참고 카톡sna 주군요는 비트 오카티에 참가입돼요. 고마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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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